아까 전에 어촌개 또 갔다 왔거든 참개를 낙동강에 또 참개가 또 많이 올라오네 통발치 가지고 참개 잡는 사람들 많거든 어촌개 어민들 그래가 내 참개 몇 마리 또 사가 왔다 한 1kg 정도 되는 거 1kg 15,000원 2만원 2만원 한 10마리 정도 되더라고 옛날에는 어민들이 참개를 간단하게 먹는 식으로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냄비나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소금 살짝 치가지고 그냥 그래 볶아먹거든 그래 소주 한잔 하시지예 주전자 저 봉식이 저 물 주전자 저 갖고 와가 씻어가지고 슬슬 준비하자 조기 딱 맞다 주전자 저기 봉식이 물 주는 거라가지고 물 거라기니까 들어본 건 없다 깨끗하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나 오나 이거 야 봉식아 냄비 잠깐만 주전자 잠깐만 빌려갈게 여기 딱 적당하다 나중에 갖다 줄게 자라 안에는 깨끗하거든 아이고 흙이 많이 들어있네 시끄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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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C 어이C 어이 이거 모래도 많이 들어있고 드렸나 청고아봐라 소리 난다 오오오오 어 티나온다 말 티나온다 에라이 물어 물고 와 자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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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 나온다 나온다 물어 가고 와 가와 물인다 조심해라 가와 뭐 좀 뭐 좀 뭐 좀 딱 물 뭐 물리 주던가 함 좀 해봐라 에라이 아 각 좀 만들어봐라 씩 오오 들어가봐라 들어가봐라 집게에 집게에 뻘뻘하고 그런게 좀 많아가지고 아마 뻘냄새가 날끼야 예 예 이렇습니다 행가 짓는데 뭐 많지 한 열댓마리 열둘마리 열둘마리 큰거도 한마리 있고 뭐 너무 큰데 와 졸 아픈데 짠거부터 빠르다 이 우스 또 빠르다 요요요요 집게 요거 요거 잘라야돼 왜 뻘꾸덕이 같은 거 많거든 이거 잘라보내자 어 또 에어씨 으어어 나 잠깐 물어 됐다 이봐라 이봐라 뭐 이거를 지거해줘야지 완전 뺄꾸덕이다 으이구 이 뭐야 이 끌고디 그냥 뜯어지뿌게 넣고 요요요요 이 쟤 이거 이게 뻘이 많거든 되제 크다 와 크다 참게 이래 큰거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맞아 어 이런거는 또 참게탕 해먹고 하잖아 지발 지가 집없네 다시 구울게 이래 꼽는거지 으씨 노는다 괜찮다 한 5분만 참아라 5분만 참으면 떳떳해진다 아야 찔리다 아 찔리다 피 요 상태에서 이제 또 소금을 좀 넣어야 되거든 갈색소금 갈색소금에 그 구운 소금 담배채 들은거 아니다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이래가 이제 볶는거지 땅콩 닫아줘야 되는데 땅콩 닫아줘야 되는데 땅콩 닫아줘야 되는데 뜨아 냄새 오 좋다 오우 술 땡긴다 오우 또 살짝 땡기네 오우 그 그 뭐라해야되노 그 내나 그 저 대계집 앞에 가면 진화가 당기면 그 개삼는 냄새 있잖아 그 냄새 오우씨 대게 홍게 이런 냄새 으 뜨라 으 뜨라 으 뜨라 으 뜨라 씨 으 뜨라 씨 아 이거 잡고 하면 되잖아 이거 잡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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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벌란가 소주는 비린내 좀 잡아준다고 아 뚜껑이지 씨 나 딱 공이라 카노 어이구 이 초등학교 거꾸로 나왔나 으 으 아 아 아 아 2 5주 말씀 내에서 5 와 꽃게 냄새 하고 와 환상적이다 먼저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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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겠다 이런 대겠다 이제 1인family 다시 깨지 오케이 와 치기다 준세포 아이가 준세포 완전 씨 아 나우 봉식이 물 줘야 되는데 묵자 일단 우와 졸라 행복하다 와 제발 잡지만 마라 짜오면 안된다 또 데크레이션 와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안잡다 안잡다 일단 안잡은데 덜 익었나 아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잘 익었다 덜 익었나 족게 비린데 음 맛은 있는데 와 와 덜 익었나 족게 비리다 아 애매하네 이거 다시 구워야되나 졸라 애매하네 아 애매하네 아 애매하네 아 애매하네 야 야 먹으면 안돼 웃지마라 야 먹으면 안돼 이 개는 먹으면 안돼 개는 개가 먹는게 아니다 잘 익은거 맞나 모르겠네 음 음 내장 내장 내장꽃이다 아 꽃이다 이빨에 낑기 주고 음 와 아이고 드리그도 묵자 그냥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깨딱지 하고 참개 하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와 아 숟가락이 있어야 되나 아 요 요 요 요 요 골 안에 골 하ㅁ 내장 내장 내장이 맛있지 또1 하나도 안짜네 간이 딱 맞네 그 그 그 그 홍게 홍게 홍게도 맛있긴 진짜 맛있잖아 홍게보다 더 구수하이 그렇대 더 구수해 음 약간 그런게 있어가지고 낙동강물이 조금 수질이 좀 더럽고 이라니까 조금 찝찝한 맛이 그런 찝찝한 게 있어 가지고 잘 안 먹거든 근데 또 이게 뭐 배쓰고 뭐 뭐 강준치고 붕어 잉어고 간에 있다가 생물들은 그 방사능이 뭐 방사능이라 해야되나 방사능 맞나 방사능 물질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고 익혀서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 하니 아시지 아 맛있다 맛있다 술 맛이 딱 나네 술이 달다 술이 달아 아 으 으 방사능이 아니고 뭐라카노 거기 있다 아이가 그 뭐라노 발암물질 발암물질 아 이 돌대가리 들지 다음번에는 한번 티가 먹어야겠다 티가 먹는게 더 맛있다 아 맞지 그 식용유의 티기가 그러야지 껍데기 하고 바삭바삭 티가가 이래 먹어야겠네 내일 먹던지 모레 먹던지 지금 낙동강에 참기가 잘 잡힌다 하니까 와 똥꾸녕 맛있네 이 똥꾸녕의 요 내장 내장이거 무슨 맛인지 알겠지 아 진짜 이거 뭐 뭐 하여튼 뭐 뭐 깨딱지 비비먹고 하잖아 아 우야든 뭐 맛은 있다 맛은 있다 진짜 맛은 있다 얘네 이 무으면 안되겠는데 배탈 나겠는데 쪼깨 아 있었놈이 이게 있었놈이네 아 이거 뼈 골라내보면 뭐 먹을거 별로 없네 맛은 있는데 뼈 따고 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식감이 좀 별로지 맛재 다리는 묽기 없으니까 이거는 홍게 뭐 대게 이런거는 다리가 묽기 있으니까 좋은데 이거는 아 딱 요거 요거 그냥 쪼금 보사먹는거 밖에 없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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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사먹는 거지 뼈 따고 하고 뼈 따고 바삭바삭 익혀가지고 뼈 따고도 바삭바삭 먹으니까 묽어야지 음 음 고치다 큰거는 맛있나 이거 똥꾸녕 맛있네 이 똥꾸녕 와 꽃이네 똥꾸녕 꽃이네 감사합니다 아 라면 갖고자 아 라면 아 끼먹자 요거 깨딱지 넣고 요거 넣고 깨딱지 국물 우라가 라면 넣고 라면 2개 엮고 오 맛있겠네 오 맛있겠네 딱 생각 생각해보니까 맛있겠네요 아 또 문 잠가 놨네 아 문을 왜 계속 잠가 놨지 와 이래 잠가 놨노 누가 들어오면 뭐 뭐 뭐 뭐 재배 갈 것도 없는데 뭐가 무슨 노 아니 이래 잠가 놔도 이리 이리 안 열리지 도둑놈이 이거 보면 어 이거 눌리면 되네 이 잠이 열리거든 이 달아 놓고 잠가 놨다니까 하아 시원하지 와 와 아닙니다 라면 갖고 가려고 냄비가 그 노란냄비 납득한 냄비는 없어요 여기에 양은 냄비에 별 없다 그 바다에 있던데 내가 갖다 다 시끄러 놓는다 개밥 끓어 응 그거 시끄러 난다고야 그게 개밥 끓으니까 예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맞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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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다 이 너무 더럽다 이 못먹겠다 이 못먹겠다 이 못먹겠다 지금 이 못먹겠다 아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낮은 거예요 아니 높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요거는 안에는 깨끗하거든 깨끗하지 그러면 일단은 요거 깨딱지 여코 요걸 여야지 우라지겠지 아 그러면 물 좀 작나 요거 요것도 하나 넣고 여코 아 살 많다 이거 살 많다 대체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 좀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별로 싫어해가지고 요즘에 육수로 많이 신경 써가지고 깔끔하게 물하고 신경 많이 쓴다 라면은 맛있겠다 참게라면 끓는다 끓는다 바로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짝가 이거 짝을 안 sabes 깨끗하네요 sliding 와으 sollte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냄새가 전bye Barumi 그래서 출로 다 날아가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나는데 냄새 좋고 한번 해주고 이 라면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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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찬바람 쐬주면 라면이 더 쫄깃쫄깃 닦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됐나? 참게 라면 참게 참게 라면 어 깨딱 다 집어넣었다 국물 뚫어 가지고 참게 냄새가 나나? 참게 맛이 나나? 아직 하나도 안 퍼지는데 뭐지? 박사박하는? 方法 おーしできれん 話しで 와~~ 됐다! 음~~ 됐다! 와~~ 불을 불, 불 불을 불하면 뜨겁다. 하나 김치 필요 없다 김치 필요 없다 왜 이래 맛있노 아까 깨딱지 무을때 보다 더 맛있네 더 맛있는데 술 딱 뺑기는데 라면 쫓겨 있는거 첨물하고 뒤로 나오나 밥 말아 먹자 밥 말아 먹자 밥 말아야 된다 미치겠네 깨딱지가 국물에 별로 안울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울어 나왔거든 딱 깨딱지 맛도 나고 좀 구수한 맛도 나고 오 짬도 라면 자체가 맛있다 아이가 와 딱 밥 생각나네 찬밥 찬밥 바로 넣어 국물 너무 잘 맞췄다 와 너무 잘 맞췄다 김 끊어라 아씨 덜키네 아아 아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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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아 이제 좀 먹는 기분이다 먹는 기분 아 깍두기 좋은 차물을 너무 맛있게 아 베어 아 급하게 못다 배부르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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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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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어 에이 아ger 아 으 아 아 아 시오 타벌이 샤워의 아 샤워 안하고 자도 되는데 야 아 으 으 아 잠바 이거 빨간 잠바 이거 오늘 빨간건데 주민등록증 만원 안 버렸다 안 버렸다 이제 안 버렸다 이제 그냥 자도 되겠다 나 버렸다 아직 altOl 나 버렸다 나 버렸다 감사합니다.